평가 내용을 한 번 더 들어보고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가수 못지않게 실력들이 좋아서 아주 심사하는 데 예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주 공정하게 했으니까 그걸 감안해주시고 서로의 생각하지 마시고 내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전부 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기상 시상은 우리 청각남님이 해주십시오. 사진 부탁드립니다. 인기상 인기상은 상급 10만원입니다. 상급 상장 인기상 인기상 기약회사는 사당법인 세계장애인문화복지진흥의 전라남도지에서 주관하는 제2회 전라남도 유달산 미양 장애인 가요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2년 11월 29일 사당법인 세계장애인문화복지진흥의 전라남도 감사 정강남 드립니다. 자.. 창약회사는 우리 중강낭 감사님이 한번 더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예 장례상 최 6번 최경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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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상 12번 서인수님 은상 12번 서인수님 은상 12번 서인수님 축하드립니다 사랑한 빛고물 가수협회 천둥회장님께서 수여가 있겠습니다 금상 11번째로 보신 우리 황 규정님을 축하드립니다 금상은 50만원 상금이 수여됩니다 축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대상입니다 대상은 김탁 회장님께서 수여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대상 반드시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모든 분들 다 우리 관종계획을 향해서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오늘의 대상 7번째로 부르신 이경식님 축하드립니다 상금을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대상 우리 여기 가수 출연자 하신 분들하고 우리 참가자분들 모든 분들 앞으로 장애인 다요제에 많은 관심과 열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분에게는 참가상이 있겠습니다 오늘의 모든 참가 하신 분들에게 한 분 한 분 다 조금이 수여될 수 있도록 우리 주최 조각은 김탁 우리 전략을 하고 산업과 함께 대기 동아리 반 앞에 바퀸기 회장님께서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한 번 축하의 박수 주십시오 네 참가상 수여가 있겠습니다 참가상은 두 번째로 부르신 조병사님 양세나님 이동원님 양춘자님 박기수님 다섯 분은 오늘 참가상 각 5만원씩 상금이 수여됩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르십니다 박수 네 축하합니다 오늘 모든 참가하신 분들이 많은 노력과 열심히 노력과 노래를 연습을 해가지고 올라오고 싶은 분들 그래서 정말 모든 한 분 한 분께 함께 나누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셨습니다 자 우리 모든 분들 우리 그 가수님들하고요 다 이 사진 찍은 적이 있겠습니다 네 네 앞에 상장 앞에 대상 가운데 쓰시고요 네 네 대상 금상 금상 앞으로 쓰시고 어 상장을 앞으로 이렇게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수님들하고 신사위원님들 다 같이 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촬영이 되겠습니다 네 네 꽃다발하고 예 모든 분들 다 나오거든요 네 네 네 네 자,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시고 눈물이 안 되어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 땅에다 이 방에 서시고, 네. 이 땅 옆에 서시고, 방에 서시고, 네. 멸치 하면은 여러분의 대가리입니다. 자, 준비 됐나요? 자, 멸치! 다시 한 번 멸치! 대가리! 다시 한 번 멸치! 다시 한 번 멸치! 자, 마지막으로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시작! 다시 한 번 화이팅 시작! 네.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인사한 수고 많으시고요. 이 가정팀의 노래 한 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이팅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제2의 유가당 이왕 가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1